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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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yttj yesterday 자 sus 동일합니다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의 돌고기는 뭘까요? 우리 이경규! 108번이라고 하면 그래, 혹돔이로군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특징이지 도시오브에 자주 등장한 그 혹돔 맞다 오늘의 미션 열길이 포인트에서 9자 혹돔을 찾아라 힌트! 돌돔이 있는 곳엔 혹돔이 살 확률이 높다 오늘의 미션이 있어서 승부욕이 생기네요 황장군님이 승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팀 힘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!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! 이ær ays いきかен ... ... ..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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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고, 지하초코 어쩐지 느낌이 좋은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명 빨리도 납득 돌돔이 있는 곳은 폭도 및 자유탑률이 높다. 살려줘요! 뭐야 살려줘요! 여행창唄 여행창唄 지나가버린 버린 시절의 호성은 나도 날아가는게 굽고 또 꿈꿔친 마음을 서기 하늘 나려면 내 맘에도 아름다우시만 그릴 생각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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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action. 구독과 좋아요. 안녕. 안녕.